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데몬의 심장 얻었다고 그냥 가면 심심하잖아 한번 다 돌려봐야지 어디에 뭐가 있나 스카이 있는 어디서 오세요 오래가 많으시네요 잘 지냈었나요 나의 어려움 가장milramento는 무엇일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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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수학이 없나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전하다가 있네 우오오오오오 우연히 그게 일까요 나의 수학이 없나 무엇일까요 와봐 아까 먹었습니다 오오 야야야야야야 통사했잖아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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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야야야 너무 많다 너무 가까이 왔다 너무 가까이 왔다 자아 어 여기다가 상 그 상위 상복자주 쓰고요 아 쟤는 안됐네 자 으흠 쓰아 으흠 쓰아 으흠 쓰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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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데스 게이즈가 혹시 석화가 되는 거야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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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뭐야 아 뭘 저렇게 뚱뚱 쏴대는거야 뭘 저렇게 뚱뚱 쏴대는거야 자아 여기 변하구요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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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언슨 액 서비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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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요 16,000 으흠 얘도 댕곤했습니다 하나 더 됐네 가지마 아 여기 여기도 벽 없을거 같은데 아 벽가 있네 벽가 있네 고 고고고 뭐야 뭐 오 뭐야 여기도 있잖아 야야야야 자아 자아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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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마스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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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 calm 가소 고고 ente 가소가소 에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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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안되안되안되 후후 아... 이럴수가 감소 야야야야야 오케 나 어디있냐? 서커된건 아니지? 어 서커된건 아니지 서커된건 아니지? 마비제거 고 고 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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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는 프렉션이라 야는 프렉션 빼버릴거야 저거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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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피언 효과때문에 아직 못쓰는구나 우선 우는 내가 도와줄게 마지막이었나? 저장한번 하구요 그 가속효과를 한번정도는 그래도 뻗히네 바로 피곤함으로 떨어지진 않는구나 가속의 최대단점이 하고나면 피로가 몰려온다는건데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자주 못쓰지 마지막 차원여행이다 이제가죠 라보카한테가죠 2 3 4 4 5 5 6 정말 각양각색의 그 생물이 조금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애 사실 마법사의 실험실이라 보니까 알겠소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. 나 마법사지 나에게 이 차원구를 줬대 아우 모서리 좋다 갈리고 아니, 당신도 그냥 한 번 налич지dan 우린 저 혼자 찾고 싶었다면 당신의 사랑은? 자네가 내 이등이 있겠다면 나도 좋네 발리거 어 일단 발리거의 어... 차원구 퀘스트 마법사... 뭐 패스죠? 보면 이거는 넣어놓고 음... 나머지...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어...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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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까지 자 이로써 발리거 빠이빠이 자 수고했어 발리거 깜짝 등장을 위해 어... 여기서 잠시 헤어지는게 낫겠고 어... 일단은 언덕이 내 호두막으로 돌아가겠어 알겠어 필요해질것 같진 않지만 자... 2레벨 3레벨 4레벨 스펠을 2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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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레벨